강원도 교육청이 원주 기업도시내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. 가칭 기업고등학교는 현재 섬강중학교 인근 부지에 특수학급을 포함한 25개 학급, 6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2024년까지 기업도시내 고교생 수가 673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를 근거로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.